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이래일 때는 이.. 피부가 찢어졌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이.. 택다운 당하고 백을 너무도 쉽게 내주버리고 뭐 여기서 이제 더이상 이.. 8강까지만 넘어서면 정말 네.. 거의 막 다가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겠죠. 분명 잊혀버렸죠. 토니 뉴프리아 같은 경우에도 장렬하게 카운트로 또 잡아냈습니다. 5분 3라운드 가운데 1라운드가 출발했습니다. 검정색 트렁크가 만수르 바르나위 오른쪽에 파란색 트렁크가 몽골의 난딘 에르덴입니다. 큰소리 없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. 반대로 만수르 바르나위는 잽 위주로 오.. 좀 거칩니다. 잡아놨어요. 라이트! 오늘 타깃전 하네요. 오.. 만수르가 전혀 이제까지 보이는 것과 달라요. 거침없는 주먹이 나갑니다. 난 타전으로 갑니다. 이렇게 되면 난딘도 해볼 만합니다. 네.. 또 가볍게 잡아내고요. 난딘 에르덴 얼굴에 지금 데미지 벗습니다. 출혈이 좀 많이 나는군요. 다시 백을 잡았고요. 김지를 할 수 있을까요? 잠깐 범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. 거침없는 파운딩 칩니다. 턱이 걸려 있습니다만 토프를 들어가고 있어요. 들어가고 있습니다. 버티기 어려운 역들을 지켜보고 있는 허브딘 중심인데요. 여기서 과연 시간을 얼마나 더 끌고 벗어날 수 있을지 어려워 보이는 위치 경기 끝! 끝납니다. 4강 회의를 확정짓고 있는 퀸즈의 만수룩 바라나입니다. 하아.. 오늘 굉장히.. 하하하하하하하하 정확하드로